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준비한 음식은 동심의 냉라면이랑 돈까스 그리고 새우튀김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지막에 다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.. 맛있다 아..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징어 그래서 10wh 이 그걸 한번 뿌iday 걸เจ이 씹혀서 뭐지 그래서lı 밥 먹어서 쥐먹어 많은 고추를 발라줘서 고추를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이젠 해었가 다행히는 한입에 한입때문에 맛있어 고춧가루 방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뼈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해서 너무 맛있어서 쌀떡 쌀떡 제작사 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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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뱅뱅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하고 음.. 전 안이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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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안이다 와.. 시원하다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네요 딱 좋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